초고구로 가면 뭐죠? 초고가야? 네? 근데 약간.. 저 쫄았어요 약간. 기? 있으면 안 돼요? 네? 얼굴 좀 쌓아면서!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둬서 출석부터 부리겠습니다. 표아미! 네. 오케이 양호원! 아 이 새끼 약간.. 해야 될 거 같아. 욕심 아니지? 아 욕심 안 돼 욕심 안 돼. 우리를 위한 거지 다? 네. 알았어. 자 하민아 이제 너 원하는 엔티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 스키장 왔잖아. 스키 타본 적 있어? 한 번도 안 타봤어. 그럼 이거 뭔지 알아? 폴대? 어 이기면 안 해? 이걸 뭐 하는 건지 알아? 뒤탱하고 뭐 방향 바꾸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어 본 거 있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스키의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형이랑 같이 이제 스키 타러 갈 거야. 근데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레이드라는 거를 타. 블레이드라는 건 숏스키라는 거란 말이야? 폴대라는 게 없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단 말이야. 이렇게. 아 시발 못 하겠는데요? 꽤 잘 타시는 거 맞으셨나요? 빡치는데 이거는? 제가 스키는 진짜 좀 탑니다. 스포츠 같은 것들은 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주는 게 맞아가지고 가자! 잉어보들 덕분에 스키장 타러 왔는데 몇 명 멤버는 없지만 하민이랑 저랑 너무 감사한 시간 내버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왜 해주지 알아? 뭐 뺏길 수도 있다가 빨리 얘기해보자. 와 이거 장난 아닌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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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만났다. 네. 여보세요? 도착할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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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다 왔어요. 앨범 작업을 너무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아 너무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서로 골라주셔도 되고 저도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원래 이렇게 스키 자주 타는 거에요? 아니요? 한국어 밖에 안 타고 와 옛날에 엄마가 씌워줘도록 그런 빈이 같아. 고맙습니다. 오직 내가 기본을 해볼게. 봐, 힘있죠? 가지? 여기 A면 멈추는 거야 이야~! 오케이 계속 가다가 A 해봐 대신 A 했을 때 스킵끼리 부딪치면 안 돼? 위험해? 가자! 제가 이미 이 차량 떠나고 하나도 뺏겼어 사실 좀 안 들어갈 거야 이 춤을 꾸는 게 무슨 추억 아니야? 예? 진짜요? A만 믿으면 돼 우리 성장 진짜 이상하게 그냥 이거 타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 번 뭐 이제 급할 때는 이러고 탔어 가끔씩 친구들이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대 아 이제 그만 해야 되는데 진짜 병 걸리는데 저는 그냥 폴더 인사로 가겠습니다 저는 안 넘어질게요 또 앞에서 A 때 공 주자 또 앞에서 A 때 공 주자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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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숙 받고 왔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멈춰봐 멈춰봐 영비 씨는 한 번밖에 사진 안 찍혔는데 오늘 두 번이나 영비 한 번밖에 안 찍혔어요? 네 하하하하하 피리는 눈사람 되고? 어때요? 재미있어요 길이 씨는 어디 계시나요? 저기 있네요 길어 애기가 승자 세ok 영빈 지验 다가올 거야 아 아 보더는 많이 타셨나요? 저가 한 중 3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3년 됐고 뒤로 내려갈 때는 앞에 발을 줍니다 이거?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데려가서 라면 먹으면... 무섭다, 무섭다. 이제 무릎 묶고 해서 한 번 붙이고 이렇게 그냥 잡으면 되지. 쓰일 전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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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지 않아요?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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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왤케 귀여워? 멋있게 멋있게! 우리 최상급 가는데 존나 찌질이려고 시XX 됐다 그랬는데 가자! 그랬는데 안 보여 너무 가파라고 가지고 겁나 울었어요 저 쫄았어요 약간 그대 기억에 바로 가면 되나? 이렇게 하자 점수로 그냥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2만 원 주기로 저것도 없는데? 이게 없는 거 아니야? 없는데요? ㅋㅋㅋㅋㅋ 79716 둘러보세요 수고하세요 스윙스 지그시는 뭐야? 그건 별로 안 좋은 노래야 저 요즘 연습하는 랩이 있는데 가요보면 안 될까요? 가수 왜 안 돼? 노래방 자주 안 오시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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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감당되는 물건이 보내줘서 이건데 새 역사는 다시 묵소시대 도와사 치료 산책인의 삶 삶을 위한 권둠을 보내 앞뒤로 몰을 봐라 함께는 매번 늦어 그때도 안 늦어 매번 아름다운 이 시간에 나는 일본의 보습적인 에너지에 축축하지 않은 네가 오는 내 머릿속에 그룹뿐이네 이 시간 가자 안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거 알지? 가는 거야 스윙 세어 싱스 그룹뿐이네 버릴버려 솜소를 흘렸던 그룹뿐이네 분명의 미래 그렇게 낯을 모으시려 할 수 있구나 가자 마빈구 아니야 아 덕수 안 넣었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집 초인형 불렀어? 네 형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개만이 먹었어 너한테 창동주 먹었잖아 아 이거 진짜 어제 술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내가 출신이 창동이여가지고 창동주라는 게 있대요 게임 져가지고 맛있는데 무슨 막 이상한 오뎅이 섞고 막 이래 그걸 먹었어요 먹었고 내일 김고 촬영인데 눈도가는데 전화가 막 이렇게 그때 마치면서 여기서도 믹스 가능해? 창동주? 한 종류가 전혀 있더라고요 이거 했으면 네 갈까요 갑니다 왕이 꼴찌한테 이렇게 먹여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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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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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들리야 돼 가위바위보 창동주 왔다 케면 X끼 너 왔다 인생에 그렇게 사면 X 되는 거야 그 오 오 오 뭐야 역시 창동인가? 약간 믿어 먹는 수들 클럽에 봐서 마실 때는 이런 말 하지 아니었는데 맛있었는데 물 타서 그런가 그래서 맛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딩고 분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게임을 하나 더어보는 게 어떨까요? 영어 쓰면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말을 또 안 하니까 여기다가 게임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마침 이렇게 게임을 한 번 마시는 거예요 제가 마실게요 훈민정도를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가 기억을 했어요 얘가 니은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억 니은으로 되는 단어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간호 가나 기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가나 영어 아니에요 가나 한 번 말이야 뭐요? 간나 저거 간나 새끼야 주먹 날라게 하지 마세요 진짜 그 초석을 내가 말하면 좀 그러니까 대통령 한 번 하고 하민이 하나 하자 오케이 왜 이래 진짜 리을 리을 그럼 나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머리 마라 마루 물은 무로 무로가 뭐예요? 무로 있어 무로라는 말이 저 헤모야 많이 쓰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와 탈룰라 요하나 요하나 무로야 무로야 무로 없어도 돼요? 무로 없어? 네 와 무로야 있지? 안겨와 이슬을 아울로 이르는 말 그래 너 무로 해야되네 진짜 이거 뭐예요 형? 치즈 맞아? 괜찮아요? 다 짠 다 짠 대통령이 하나 해본 것 같아? 게임 마셔 줄 것 같은데 한 잔 오케이 아 주머니 같은데 넣어놔 이거 얼굴 존나 웃어 이거 어떡하지? 누구예요 얘 이거? 홍헌이 여자면 홍헌이 남자면 요하니 호구 혜경 3 2 오 오 오 오 나 할 말 있어 죽을 것 같아 쉬고 싶어? 어 아 너 쉬고 싶으면 또 자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홍시영을 짤 한번 합시다 비트 잘 찍었대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아 내 이름은 홍시영 여기가 백터리 네 아이폰 앤폰 다 짠 빠지 다 짠 다 짠 다 짠 다 짠 다 짠 다 짠 다 짠 다 짠 다 짠